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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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레리나 김연아 좀비 어킹데드 좀비 정규 좀비맨 좀비 좀비레이스 좀비길 내가 할까 오케이오 오케이오 아 부산행 오 야 내 문제야 이분 경과했어 오 교환학 선생님 오오오오 다섯 문제 다섯 문제 어 점을 찍고 아 너 말하면 안돼 손으로 낭두 오 빨리 다섯 번째는 뒤 정규야 아이언맨 오오오 축구 고난구 고난구 제발 이렇게 잡수도 하세요 바람 바람 팀팩 선배님들 야 할게 있어 거의 다섯! 빨리 해! 고난구 20초 넘었다 빨리 빨리 해 운동할게 아저씨 원 빛 아저씨 바를카 오오오 아! 문제요. 14문제요? 몇 문제예요? 그럼 치킨이에요? 14문제예요, 5문제예요? 나 10문제인 줄 알았어요. 10문제 맞힌 거 같아. 나 지금 내가 뭐... 10문제 맞힌 거 같아. 아, 10문제 9문제 맞힌 거 같아. 아니, 리안이 떼보면 됩니다. 몇 문제 맞힌 거 같아. 우리 9문제 맞힌 거 같아. 50만 원, 10문제 맞힌 거 같아. 그렇게 많이 14개는 안 맞힌 거 같아. 아, 왜? 나 트와이스 한 대니. 내가 썼어, 내가 썼어. 내가 썼다고. 부산에... 거기 붙어, 겨울왕구. 죄몰독수리. 죄몰독수리. 넓时기! 대박! elling many more 이제 우리가 웃는다. 기겁 뜨거 마이크 마이크 치킨 뜯어 다 뜯어 이제 우리가 봅니다 야 이거 진짜 인정해줘 제가 오늘 사라니 팬티랑 치킨 먹어볼게요 치킨 맛있게 먹어요 우리가 아 분실했대 아 저 개물이 독수맞히면 심해합니다 아 개물이 독수들 근데 근데 개물이 독수들 전에 이미 열기가 너무 아니 아니 여기서 어떻게 나루토를 봐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니 아까 얘네 지금 손흥왕 나루토가 오피스 다 알아야 했거든요 아 이게 나와가지고 형이 이렇게 할려고 그래가지고 난 몰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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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는 돈을 안 쓰겠다 이 말이죠 약간 편파적으로 문제는 나올 것 같은데 에이, 둘 다!